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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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반갑소 나는 신선 그 자체인 남자 신선한 바나나 이 사회에 알 수 없는 마수와 요수들이 현세를 탐파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들어 내일이 세상을 지키러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쓸 바로 그 게임 이름은 신선 노름 이모털 월드 방치 수련으로 신선이 되어보자 우리는 지금부터 마수들을 잡으러 바로 접속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 좌측 하단을 보시면 쿠폰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이 쿠폰으로 여러분들은 게임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림이 이뻐서 궁금하긴 했어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게임들과 다른 점 하나는 수묵하와 동양 오리엔탈 특유의 그 그림체를 살린 부터치 느낌을 살린 아름다운 그림체로 게임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PV 영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길이란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이니 본심을 깨닫는 것이라 오랜 수행을 거쳐 볼을 닦는 것이다 내가 신선이 된다면 천하의 악은 없을 것이다 내가 마귀가 된다면 신선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신선이 되든 마귀가 되든 모두 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니 미래가 메탈 그레이몬이 될 거냐 스컬 그레이몬이 될 거냐 고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PV를 저한테 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맞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쇼츠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광고자가 보라고 한 거 아닌데 일단 보는 거예요 한번 내 이름은 소영 오늘은 소영 후배를 드리고 번지점프를 할 예정이야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정말 재밌다고 잘 봐 얍! 혹시 저분이랑 일해 계세요? 네 저 선배에요 저분이 줄도 안 놓고 싶어 뛰어내리셨어요 아 선배 논뻔한 아이고 줄봉도 왜 깜빡했네 다시 시범을 보여줄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읍 허허허허허 광고는 광고일 뿐 여러분들은 번지점프를 하실 때 꼭 발에 줄이 매달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신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과연 번지점프에 줄이 있어도 될지 없어도 될지 한번 판걸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 사부가 있습니다 자 4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말해보거라 다녀보니 수련이 곧 수도장생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그걸 깨우치다니 과연 선인의 제목이로다 오호허허 올해 서른입니다 자 일단 이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게 메인입니다 무슨 키우기 시리즈 게임들 있잖습니까 방치형 게임입니다 초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여기서 앉아가지고 죽치고 이렇게 운기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크는 그런 친구란 얘기죠 자 이게 무엇이냐 연체 명상 이제 법사 검사 딱 두 단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검사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신진무사로 일단 데뷔를 했어요 신진무사가 기열중 받고 나면은 삼류무사 오늘 게임 목표는 삼류무사가 이류무사가 이류무사가 될 때까지입니다 왜냐 이름 자체가 삼류라는 게 별로예요 그게 영약에 좋은 재료가 된단다 그러니까 몹 잡고 재료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어 맞췄어 이 제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투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일종의 알까기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이 비경이라고 지금 맵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한산한 곳을 하나 클릭해서 출전시켜 놓으면은 자 이제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왜 이렇게 몰려있어 시바 야 비켜 알까기식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빨간색 테두리가 나의 HP고요 공격력이 이제 내가 공격하는 만큼 나오죠 여러분이 가져왔습니다 한 개 뭐하러 했는데 아홉 개 가져왔죠 자 이쯤에서 잠시 제가 여기서 게임을 하다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게임을 할 때는 절대 혼자 플레이하지 마시고요 공식 카페를 가신 다음에 유저가 공략한 게시판에 가서 댓글 많은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단약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최소한 파란 거 이상으로만 알차게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와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류무사 1층에서 이제부터 빠르게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땡 자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단약을 먹으면은 먹으면은 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 삼류 4승 경지가 졌다는 식으로 오른다고 존나 편안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21세기 현대사회 무협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신통이라고 있어요 캐릭터에 보면 이제 스킬입니다 요게 스킬을 얻은 다음에 여기 지니어탑에서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같은 사냥터 개념이 아니고 아 이거 다른 게임 단풍님 게임에 부릉 수련원처럼 보스모 하나씩 나오면 그거 때려잡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난방 저는 이거 기술명을 깡으로 정했습니다 자 다음 금사잠 깡 자 잡았고요 대렌 상대도 바로바로 있고 요즘 무려 편하네 어떤 호롤루님 혹시 관계자이신가요? 광고에 굉장히 도움되는 멘트입니다 자 바로 깡 대결 가겠습니다 하지만 3대 1일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자 공격 깡 허공 깡 깡 깡 인기 깡 액 인기 스킷 스킷 생통도 이렇게 스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까지 올렸어요 무기도 마찬가지로 재련이 가능합니다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자 이쯤되면 단약방에서 지금까지 모았던 재료들로 단약을 한 번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 쉣! 파란 거 하나도 안 줬어 그리고 상점 가면은 아... 갱신! 아... 갱신! 아악! 오! 보라색! 이거 이거 바로 뜨면 되거든요 일단 제가 레벨 한 번 해주고 보라색 한 번 먹어줘 바아로 50%까지 올라갑니다 좋아요 아 짐영진이 무엇이냐 요것도 되게 좋은 건데 보시면은요 올라간 속도가 아까 8초에 4.8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요게 더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짐영진 요걸 하면 됩니다 이 자아철과 혼동 7형석이 있으면은 짐영진을 레벨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벨 7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8초에 5가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바로 또 1로 맞춰 자 잡았습니다 어 뭐야! 상무님 제 1강에 좋아요 어! 대력 4형! 300칸만 겨뤄보자고? 벌써 어? 4형! 4형! 1강으로 꺼냈습니다 오븐 아 사부가 니 걱정을 한지 봐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한 대 맞더니 지금 빡친다고 조금 더 센 사부님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진 진짜 힘 오케이 사수 오오오오 오 사수 오 사수 3강 오케이 만들어 35개 개빡세다 35개면 이 중에 솔직히 파란 거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들은 평생 그렇게 단양만 만드는 애들인가 얘들도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어건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들아 근데 어건 배워도 번지점프 해서 줄 없이 뛰는 거 말고 쓰는 게 없던데 어! 됐다. 두 개밖에 못 얻었다고?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빨리 다 얻어주고 임무에서도 필요한 거 다 받아, 일단. 싹 다 받아가지고 레벨업에 일단 기여할 수 있는 거 다 받아. 그렇지, 그렇지. 이벤트 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 존경, 존경, 존경. 하루에 3번 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7일 보상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 설문조사? 게임을 다운로드하신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누적 온라인 보상. 크을 자,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빠른 복용. 빡! 해서! 어, 좀 애매한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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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저희에겐 토고납신이 있었습니다. 토고납신 감상. 자, 얻을 것도 달았으니까 먼저 볼게요. 고장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줄 수 있는 스펙업의 마지막 요소예요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10회 탐색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너랑은 존나 좋은 거예요 봐봐 내가 광고를 할 때마다 개 좋은 아이템들 계속 나오는 거 봤지 우와 이거 공지 뜬다 자 소개해줄 수 있는 컨텐츠들은 요정도가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야 신선 3류에서 2류가 된 완화나는 사부님과 사숙 사형 다 해치워버리고 무림계의 평화를 찾았다는 그런 설이 풍기고 있습니다